은간우 조슈아 2라운드에서 조슈아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이 나와요. 잽을 날릴 때 스텝을 쓰는게 좀 달라요. 조슈아가 굉장히 머리좋은 복수라는게 그거거든요. 자 2라운드 경기 보세요. 첫해 보면 잽을 날리는데 조슈아가 잽을 날립니다. 잽을 탁 넣을 때 뒷다리가요. 자세히 보세요. 특이하죠. 잽을 넣을 때 앞다리가 땅에 닿죠. 근데 뒷다리가 떠요. 그러면서 뒷다리를 좀 더 길게 뻗으면 조슈아가 잽을 날릴 때 이미 뒷다리가 좀 더 멀리 가 있다 보니까 한 반보다 더 뒤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은간우 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은간우 입장에서 할 일이 없죠.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. 이제 심리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. 여기서부터 얼은 거예요. 2라운드부터 얼었어요. 벌써 조슈아 펀지 써야지. 자기 펀지 안 맞죠. 안 맞기 위해서 잽 날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. 왼다리가 쭉 나올 때 닿자마자 뒷다리가 뒤에 놓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앞다리를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거리를 더 많이 반보 정도 더 많이 멀리 가다 보니까 은간우 잽이 안 통해. 잘 보세요. 쭈쭈쭈 잽을 내놓고 이렇게 페인트를 날리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자 보세요. 앞다리 왔죠. 뒷다리 가죠. 뒤로 빠지죠. 그렇죠. 또 오죠. 뒷다리 맞죠. 내 말 들었죠. 야.